아니지 헤드 땄어 다음새끼 킬 야 이제 서포터 두명이니까 조금 낫겠죠? 아무리 사람이 아니어도 좀 훨씬 나을거야 어? 총알이 너무 없네 저건 내가 따져야되나? 총알 안나가도 버그 걸렸어 어? 총알이 이상하게 나갔죠 방금 버그땜에 접을때 총알이 나갔어요 아 이런 버그가 혹시 자리 때문에 그런걸 수도 있으니까 아이구 이런 잡았구요 어 권총 바꾸자 여기서 다 쐬자 어? 난 이제 총알 없어 이거 잡고 또 2차전 있는거 아냐? 깝치질 못하겠네 내가 2차전 있을거 같애 비잼이 안끝나 비잼이 안끝나 오케이 일단 총알 총 다 바꿉니다 지금 총알이에요 지금 어 비잼이 안끝나 느낌 개 안좋아 아 또 뭐 있네요 뭐죠? 어디서 나오는거니? 저쪽이니? 기다려 총알 먹어야되니까 굴렁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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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굴렁새 오케이 침착하게 RPG만 따주면 지금 별거없어 이쪽에 RPG있다 아까 거기 올라가지만 각도가 보이는거 같은데 RPG는 우리팀이 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돼 이거 봐 나만 노려 나만 나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팀이 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돼 근데 아 근데 이게 좀 각도가 나와? 저거 죽었겠다 저거 RPG 옆에다 쐈어 안 ça 어어어어어 오 나 죽을 뻔 했어 오 나이스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저기에 남아있어 다 죽이고 가야돼 여기 Egyptian 엉타예때 찰 Musik 시발 뭐야 근처에 샷건 소리로 나네 얘는 어떻게 했지? 어? 야 얘 고마운 친구다 총소리 들으면 알 수 있어 이거 좋은 총이야 오케이 나이스 이거라면 딸 수 있어 안 돼 야 여기서 어떻게 샷건이 왔지? 역시나 1인분 못해 우리팀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키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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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 두 명 정도는 남아있네 지금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한 발 쏘고 가자 이야 이씨 뭐야 이거 또 이거 RPG 남아있는 거야? 어떻게 된거니? 그냥 가면 이거 털립 분위기인데 샷건이라도 써? 사거리 닿기 바란다 와 저 개같은 새끼 저거 샷건 나 RPG 간다 샷건 나 RPG 샷건 나 RPG야 샷건 이겼어 이거지 와 여기 사람들 다 어떻게 했을까? 애들 이제 걷는 것 같아 오케이 다 잡았어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드코어하다 게임 거기 RPG가 있었네 애들 갖고 왔네 진짜 하드 저기 가서 쇼핑하자 저기 가서 쇼핑하고 오우 안된다 안돼 안돼 끔찍해 어어 이건 아니다 얘를 못잡았구나 우리팀이 아 그래서 들어온 거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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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달려 내가 알아서 갈게 우린 함께하지 못할꺼야 우린 함께하지 못할꺼야 우린 함께하지 못할꺼야 꼭 구하러 갈게 이건 진짜 구하러 와줘다 구하러 갈게가 아니라 나갑시다 쩌루 음 물 마시고 있었어요 산호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걸 봤어? 원패도 안했는데? 아 중무장이네 중무장 아 야 이 미친 자식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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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죠? 자 갑시다 잡았어요 아 술도 보충하고 어마무시했다 어마무시했어 여기는 다행히도 이 총알이 맞네 58발 진짜 다행이다 RPG는 필요없고 어우 좋아좋아 이판이 잘나왔네 와 RPG가 야 잠깐만 이거 닫으면 몇발이야 3발이상 못들거 같지 않니? 3발이서 RPG 들 수 있나? 어 못드네 만약에 RPG 저기서 한 6발 들고갔다 그러면 내가 간다 RPG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가을이형 어어어 어 어 어 성났어 어 성났어 성났어 어 당연히 이쪽이겠지 오케이 나이스 뭐야 이걸 타고 올라가는건가 그러는 Hammond 죄송해요 여기있는 밤만 저기서 하 Accent 우리집이 오ilot 바라로 오이 오이 안 와.. 미친 플레이야 이거 플레이 어후 어 나이스 설리 안돼 안돼 설리 죽어요 어 원래 내 총이 이거였냐? 잘가! 됐어요 보냈습니다 잠깐만 내 총알이 없어 어? 잠깐만 설리야 아예 총도 안먹어지고 그러는거 보니까 혹시 이건 총알이 없어서 안먹어지는거 아닐까? 어 원래 내 총이 사라졌어 설마? 불길한 예감은 틀린적이 없고 내 총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전투씬 있으면 죽는다 나는 만약 게임 버그라면 진짜 쌍용 나오는 부분이구요 아 드디어 재매를 했네요 좋았어요 쌤까지 가자 서포터 세명 가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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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넌? 클리프사이. 그리스마의 얼굴. 왜 이를 띄게 잊지? 그리스마의 그리스마에 빠졌다. 능력. 에이, 봐봐. 이 액척은 우리의 것 같다. 에이, 그냥...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어느 곳에? 그 바지. 온라인의 이곳에. 좋습니다. 이 럭크스는 이 럭크스는 없지 않습니다. 어어, 뒤져 mandates 이미 passou 껍질 우리의 위험을 위해 그 이유는, 맞지? 우리의 소식을 안으로 데려왔지, 우리의 소식을 안으로 데려왔지 그리고 그것도 아마도, 저는, 저는, 저는 하지만 우리는 잘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레이튼, 뭐? 어? 죽다 살아나도, 그쵸? 보물이야 얘는 죽다 살아나도 보물, 구해줘도 보물 너 왜? 동생이 이혼할 뻔했는데도 보물 다른 사람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녀가 떠났다고 생각합니다. 봐봐. 그녀의 계단을 찾았어요. 그녀의 계단이 바로 그 바위에 있는 것이죠. 그 바위에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레이프가 바로 앞뒤고 아냐고 뭐지 이 아이안이 지구의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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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안이 nothing 나 이런 이들 이들 안 하얀 하얀 혀 믿어, 그들은 이런... 그런 욕심을 보였는데... 샘... 동생보다 형이 더 자유인이야 우리는... 우리는 부인도 있잖아 15년 전에 멈춰있을거에요 나이 늘었지만 그 차량이 어디있어? 15년 동안 감옥에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 형에게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자도 없고 조건도 안되고 그쵸? 뭔가 정신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미쳐간다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으면 독방이 였을 때 갑자기 올드보이 생각나죠? 시어라인은 그 차량으로 탑승을 만들고 그 차량으로 탑승을 하려고 했을때?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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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을때 그리고 너가 너무 정확하다고? 왜냐하면... 그 차량으로 탑승을 하러 가야 돼 그 차량으로 갔을 때 스토리 몰입은 2회차가 더 좋아요 1회차 때 놓친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뭐지? 오 뭐.. 교회같다 그치? 이쁘다! 이곳에! 여기가! 셋이! 이 벽을 좀 더 올라가고, 근데,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. 저런 할아버지도 벽을 타는 말이야, 우리는 참 운동부족이야. 이래서 서양인들이, 저거라고 하는 건가? 빅하다고 하는 건가? 근육량도 상당하네. 네, maybe there's something we can put under it? 오케이. 한 손, 샘.